안녕 너무 안 익는 거예요 이 그릴이 그래서 토치 그냥 구워버렸어요 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여기 도착했는데 완전히 단독 사이트에요. 완전 개별로 따로 되어있기 때문에 봄이랑 진짜 편하게 놀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다른 사이트에도 전부 다 예약이 되어있지 않아서 완전히 전세 캐핑. 진짜 편하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진짜로 아늑하고 좋네요. 오늘 피칭은 허브쉘터 가지고 왔고요. 허브쉘터로 한번 피칭 먼저 해볼게요. 봄이야 놀아 놀아 그utta 먼저 태울게. 이따가 이따가 아멘 스ιά做는지 남은 사ings sola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은 좌식 세팅을 할 거예요. 날이 좀 추워져서 오랜만에 좌식 세팅을 하고 싶더라고요. 좌식 세팅. 날이 좀 추워져서 만나요. 날이 좀 추워져서 만나요. 날이 너무 추워져서 만나요. 소금을 추락할 때 고구마가 빼내어 고구마가 빼내어 가슴을 찬고 손을 깔아줬어 고구마가 빼내어 다가오는 거 고구마가 빼내어 그냥 그림두 그냥 그 애인 연애가 빼내어 잠시 후 틈새가 빼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팅 다 했어요 아 여기 진짜 좋은데요 완전 단독이라서 그 제가 보미랑 올 때 항상 사이트가 단독 약간 프라이빗 좀 약간 외곽으로 빠져있는 그런 곳을 좀 선호하거든요 보미가 사람들 보면 조금 짖는 편이에요 겁이 조금 있어서 특히 남자분들 덩치 크신 분들 보면 무조건 짖어요 그래서 약간 프라이빗한 공간을 선호하는데 오늘은 진짜 여기만 따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을 만큼 프라이빗해서 정말 좋아요 점심을 아 고민인데 제가 짜파게티 먹을지 아니면 프렌치 토스트를 해서 먹을지 토스트는 내일 아침에 먹을까? 배고프거든요 지금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와서 그러면 짜파게티를 해서 먹어볼게요 트러플 오일도 챙겨오세요 퍽퍽 퍽퍽 아멘 와 향이 진짜 장난아니에요 잘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짜파게티는 항상 언제나 맛있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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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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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회를 먹을까 구워 먹을까 약간 고민했는데 제가 전어구이를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캠핑 와서 구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릴에다가 전어를 구워 먹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안 익어요. 진짜 너무 슬로우 푸드야. 연어가 다 뭉개지기만 뭉개지고 익지 않아요. 전혀. 안 되겠다. 얘를 터치에 그냥 구워버릴게요. 아, 진짜 성질 급해서 안 되겠다. 냄새는 너무 맛있는데 먹질 못하니까 답답해. 이걸로 구울게요. 여러분, 먹어볼게요. 너무 안 익는 거예요, 이 그릴이. 그래서 토치는 그냥 구워버렸어요. 맛있게 구울게요. 와, 짠. 맛있겠죠? 저 진짜 전어 처음 먹어봐요, 구이. 그냥 꼬리 이런 데는 찾는데 탄 거는 좀 빼고. 진짜 맛있다. 저 막걸리 가져왔어요. 술 진짜 못 먹는데 왠지 맛있어 보이는 걸로 사와봤어요. 전어의 막걸리 진짜 최곤데요? 와, 최고다 진짜. 가스가 벌 세지 않아서 그냥 가시찌 먹어도 오돌오돌하니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저 다섯 개 가져왔거든요? 열 개 가져와도 됐겠다. 와. 와. 아... 허니... 뇒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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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뇒잇. 와... 제가 막걸리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요만큼밖에 못 먹었어요 진짜 한 모금씩 막걸리는 먹으면 약간 머리가 아프더라구요 진짜 곰이 밥 줄까? 이거 좋아하지 꼬미야 자 꼬미야 이리 와 아이치 맛있어. 여러분 저는 이만 잘 깨요 저 오늘 라방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라방 했거든요 엄청 재밌었어요 그리고 구독자님 이름을 정했어요 애칭 봉다리 봉다리님들 저 라방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걸 할지 제가 추천을 계속 받았다가 봉구? 봉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봉다리 봉다리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저도 봉다리 이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봉다리 여러분 안녕 저는 이만 잘게요 봉이 자자 이리 와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요 그러고 잘 거야? 일어나가? 우리 봄이 아침 산책하려 가? 뽀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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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높은 에라이 Cane 좀 더 높은 안심 네모나게 썰어가지고 설탕이랑 버터 발라서 이렇게 구울거에요. 마삭하게 이거 보미 소리에요 보미가 침대 뒤로 들어가서 박박 긁고 있어요 토스트 먹고 커피는 같이 먹으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가는 길에 드라이브스러가 있더라구요 보미야 보미 뭐해? 보미 뭐해? 그래서 드라이브스러에서 커피나 가져갈거라서 토스트만 간단히 먹을게요 보미야 거기서 뭐하세요? 설탕을 많이 넣어야 맛있지 않을까? 이거 버터가 약간 녹아야될 것 같은데 냄새나? 대충 어찌어찌 섞이긴 했거든요 이렇게? 근데 완전히 하려니까 이게 쉽지 않네요 왜냐면 좀 녹아야될 것 같아 이만큼 섞였으니까 좀 됐지 않았을까? 이거를 빵에 발라볼게요 얘를 빵 빵은 통식빵인데 제가 이렇게 잘라왔거든요 σας Initiative 4natfern 내가 아마 100km 1 2 5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왜 여기 불이 붙었을까? 여기 불이 붙었어요. 오마이갓. 왜 불이 붙었지? 대박. 여러분 여기 가운데가 탔어요. 불이 있는 데가.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게 설탕이랑 묻혀서 그런가? 후라이팬 해야 되나? 나머지 두 개 있는데 고구마 살짝 그냥 옆에만 데펴볼게요. 아까 진짜 불 날 뻔했어. 이걸 엄청 약하게 해서. 이걸 어떻게 주실수있는 용지에 남기야. 쪄고래. 죽을 수 있어요. 여름까지 잘 부어주세요. 이제 계란을 계속 눕도록 주세요. 이쁘게 자른 한입. 조리도 소주를서 다 참여할게요. 입니다. 엔스턴이 같은 동작을 부어주세요. 어디서 먹 στην 입. 냄비는 사망했습니다. 짜잔 진짜 맛있겠죠? 제가 예쁘게 한다고 했죠? 망고! 블루베리 상큼해! 망고! 맛있겠다! 와 진짜 국납이다! 와 진짜 맛있다! 버터는 종호거 썼어요 앵커버터 설탕 넣더니 진짜 맛있어요 바삭해! 집에서도 해먹어야겠다 약간 에어프라이기에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완전 꿀맛인데? 음! 구워 있잖아요 약간 빵집 가면 가구로 이렇게 되어있는 식빵인데 바삭바삭하고 설탕 묻은 달콤한 거 그 맛이에요 커피랑 먹으면 딱이긴 하네요 진짜 처음에 이거 하다가 불 날 뻔 했어요 저 소화기는 항상 들고나서 소화기 있거든요 진짜 당황했어 근데 어제 라방 하면서 뭐였지? 봉다리 봉다리 봉다리님들이랑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다 풀었어요 가끔 자주 해야겠어 진짜 달달한 거 먹으니까 또 스트레스 확 풀린다 음 휴 곰이 곰이 얼굴 좀 보세요 이게 뭐야 엉덩이 잠옷 입고 철수하기 했는데 옷 갈아입고 갈 거예요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봉다리들 안녕 안녕 안녕